다이아 버튼 받고 싶어? 100만 구독자 원해요? 댕댕이들아 독세 편사를 하자 다 써가 다 알려줄게 꿀팁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정주행 안 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알겠어? 영상은 화려해야 자료는 풍부해야 조금은 많이 많이 댕댕이들 구독자가 안 나온다고? 님들은 대체로 생각이 너무 많아 세상에 없는 거 만들려고 하지 마 제발 나? 나는 대중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일단 다 써 연예가 소식 연예인 실사 SNS에서 식판 이야기 온라인 카페 인기 이야기 드라마, 영화, 뮤비, 게임 영상 대체? 책 가리지 마 지금 우리가 뭘 가릴 때야? 공중파 유튜브 공개 강의 북한TV까지 다다다 다 써 그냥 팍팍 넣어 크리에이터의 눈으로 세상을 봐 온 세상이 다 너의 소스야 알겠어? 어 좋은 질문이야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? 우리가 누구? 크리에이터 우리는 창작자잖아 내 손을 거치면 창작이지 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쓰면 괜찮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만든 스타가 몇이야? 일단 님들 두려워 마 저작권 두려워하면서 영상 만들지 마 그렇게 해서 언제 다이아버튼 받을 거야 내 말 명심하자 알았어?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나 오늘 님들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만들어온 썸메일 영상 클립 다 갖다 쓰더라 이렇게 멋대로 갖다 쓰면 저작권 침해야 어? 배로남불 맞아 인정 내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어 봤어 이제 다 안 쓸게요 앞으로 님들도 매너하자 님들 님들 저작권 좀 지켜줘 님들 저작권 좀 지켜줘 를 기를 구